아 이거는 저희 일시정지 할 때 제가 잡아드리는 포즈에요 가끔가다가 일시정지 할 때 제가 약간 이상 그러잖아 움직이는 영상에서 일시정지 하면 뭔가 막 눈이 이상하게 떠지고 표정이 이상할 때 스톱 될 때 있잖아요 그러지 좀 마 그거 가지고 괜히 짤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저 진짜 속상해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잘 나온 걸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